어, 형! 왜? 여기 무슨 잡아 있어요? 뭐야, 물어봐. 이게 뭐야? 우리도 그냥 둘러 먹으면 없지. 어? 뭔데? 미션이다! 얼른 봉길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다음 미션에 꼭 성공하실 바라네. 왜 이러지? 아니, 그런 약한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약해졌니? 그랬으면 형님에게 좀 치고 치고. 치고 치라고! 왜 이렇게 약해져서 빠지는 거야. 형님, 우리 150개 나겠다니까. 여기서 50개 주고 어떻게. 야, 너 그런 거 잘하잖아. 계란도 20개 중에 하나 바로 찾았잖아. 형이랑 오무양이 바로 빼면 아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정말. 아, 넌 센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같이 하는 게임 같아. 봐봐요. 뭐? 뭐 하는 거야? 형. 야, 빨리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야. 어? 야. 될 거 없다. 네? 올해 사장에 묻혀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번호를 찾아라. 한 가지 팁. 댄스봉이 있는 형사들은 음악에 나오면 무조건 춤 설명에 빠지게 될 테니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야, 형. 큰일 났나. 아니, 저, 저, 저 하네. 형, 그럼 차에서. 아, 그럼 나 혼자 그걸 언제 다 타자. 야, 너 혼자 있다가. 야, 너 진짜 다 있어. 형, 그러면 춤 나면 무조건 뛰어나와요. 어, 이거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방수야. 방수야, 빨리 찾아요. 방수 화이팅. 내려. 내려. 안 돼, 못 내려. 와. 아, 나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아니, 범인을 잡았다고 그렇게 좀 위협감 있게. 뭐야. 팀 본부의 추부 10개를 먼저 갖다줘야 팀이 몽타주 확대. 뭐야? 음악이나 모든 동작을 못 추고 무조건 춤을 추어야 한다. 팀 본부의 추부 10개를 먼저 가져다줘야. 아니, 진영에 제대로 된 추부 10개를.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 우리 진영이 어딘데? 추부 10개, 추부 10개. 추부 10개, 추부 10개. 어? 뭐야? 주혜야. 우리도 저거 있을 텐데? 우리도 저거 있을 텐데? 우리도 저거 있을 텐데? 저걸로 그런 거야? 광수야, 땅에서 찾아. 광수야, 찾아.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진영이 광수일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지효야. 오빠, 빨리 껴야, 빨리 껴야. 오빠, 이거 빨리. 야, 지효야, 저거 갖고 와야 돼. 빨리, 빨리. 오케이, 지효야. 우리 이거 없어요?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찾았다! 강수야! 찾았다! 찾았다! 광수야! 광수 파이팅! 찾았다! 뭐야? 뭘 찾아? 뭐야, 뭘 찾... 뭐야. 뭐야. 뭐야? 어디 더! 어디 더! 어디 더! 어디 더! 어디 더! 그 이상의 모든 글자의 첫.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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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예! 이게 뭐야? 예! 예! 오케이 5초당! 5초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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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지 모르겠어